독일 정통 밀맥주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일 정통 밀맥주 에딩거의 모델이 된 하석진입니다 예전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투해머리를 휘두르는 듯한 맛이라고 정말 독일 정통의 밀맥주의 맛을 자랑하는 에딩거를 만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에딩거와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맛있는 맥주와 파트너가 된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럽고 에딩거 이 맛있는 맥주의 맛을 많은 분들께 전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편의점에 가시던지 아니면 친구한테 연락해서 에딩거 파는데 어디냐고 한번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독일 정통 밀맥주 에딩거의 홍보대사로서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